오늘 아침 말씀 신명기 12장 20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앞에 부분 20절부터 27절까지 말씀에서는 피의 성결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첫째로 이방인 민족들이 피 제사를 드리는 데 익숙하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다윗도 10편 16편 4절에 보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방인들이 바로 이런 피의 제사를 드리는데 익숙하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피의 전제는 의심할 바 없이 이방인들의 잔인함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포악한 것처럼 신들도 피를 흘리는 것을 좋아한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인간의 열망이나 인간의 욕망이 종교에 투사되어서 생긴 의식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을 종교라는 이름으로 행하게 되는 이런 일이 이방인 민족들이 피의 제사를 드리는 데 익숙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가 피와 연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이 피는 버려야 된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23절 24절 말씀이 그런 말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피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고 가장 신성한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된다. 그래서 두 가지 명령을 하였습니다. 하나는 재단에 가지고 가서 제사장이 그 재단에 붙도록 해야 된다. 그것이 27절 말씀에 나오는 것입니다. 내 번제를 드릴 때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요하의 재단에 드릴 것이오. 피는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24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아라. 피는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되고 그것을 땅에 쏟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 이유를 보면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 즉 피에 바로 생명이 들어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은 우리 눈에 거룩한 것으로 여겨져야 된다. 사실 이 피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사람 죽이는 것을 쉽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생명은 존중이 돼야 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피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의 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가 이 피가 신성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그 대속성으로 인해서 피가 거룩하게 여겨진다 라는 사실입니다. 흘려진 피는 다른 생명을 유지하도록 희생된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우리가 돌아보면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희생은 세상의 구성을 뒷받침해주는 요소입니다. 예를 들면 씨가 죽어서 채소와 식물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의 희생을 통해서 아기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이 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귀중한 구원의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세상이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피가 신성하고 이 피는 대속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자신들의 육체의 욕망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사람을 죽이고 그 피를 먹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못한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구약의 창세부터 시작하여서 피는 바로 대속의 의미가 있다. 사람이 범죄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가죽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짐성이 대신 희생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피는 신성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피를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 28절부터 32절까지 마지막 부분에서는 악을 탐구하지 말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의 행위 지금 신명기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사할 백성들에게 경계를 하고 있는 것은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풍속대로 따라하지 말라 이것을 하나님은 많이 경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30절에 보면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겨누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그 이방 신들을 탐구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근원을 보면 창세기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인간에게 나타나서 유혹을 할 때에 사용하였던 방법이 뭐냐면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저 선화과를 먹지 말라고 하였더냐 그렇게 호기심을 자극하였습니다. 선과 악을 아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런데 사람들이 선택한 것은 선과 악을 알아야 되겠다 그렇게 선택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한 이유는 악을 모르는 게 지혜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악을 알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선과 악을 알고서 선을 행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호기심이 우리들의 마음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선과 악 중에 악을 알게 되었을 때에 사람들이 달려갔던 길은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길이 아니라 선을 버리고 악으로 치우쳤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람들의 행하는 것이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선과 악을 알게 되었을 때에 결국은 악으로 치우쳐 달려가게 되는 우리들의 모습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4장 20절 말씀해 보면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그는 모르는 게 옳다 몰라도 좋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을 하게 되면 30절 말씀에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올무라는 것은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걸려드는 것이 올무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항상 넘어짐과 잡힘과 죽음과 이런 것이 그 뒤에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을 알게 되면 올무에 걸리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주 거기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의지적으로 쉽게 영향을 받게 되고 작은 자극에도 굴복을 당하게 되고 마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에 우리가 노출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그에 대한 호기심을 갖지 말라 악에 대한 호기심을 제어하라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이방 풍속을 답습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그 핵심은 뭐냐 그것은 죄에 대한 악에 대한 호기심을 버려라 그거는 모르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지혜다라고 주님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가장 탁월한 윤리를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에 불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는 타락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짐승을 드리는 그런 제사 이것이 결국은 31절 마지막 부분에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사람이 얼마나 악할 수 있냐는 것은 바로 이런 데서 드러납니다. 이방 종교들의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것을 보면 자기 자녀들도 불살라서 신에게 바치는 그런 일을 서슴지 않는 윤리적으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것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행하여 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에서도 피해의 제사를 언급을 하였습니다.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을 종교라는 이름으로 집단적으로 수행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우상 숭배의 병폐입니다. 지금도 그런 일은 세계 많은 곳에서 행하여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 매직 같은 이런 제사 의식들은 사람을 지금도 신에게 바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이런 일은 수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피가 성결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피가 성결한 것은 바로 구속의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더 성결하고 성결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에게로 받아들여지는 귀한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방 풍속을 답습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선악과를 따먹고자 하는 마음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내재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악에 대한 호기심 그것은 지혜롭지 못하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악의 선악과를 따먹고자 하는 그런 호기심이 절제되어지고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